안녕하세요 런쟁이 tv 입니다 오늘은 산채품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 볼까 하구요 오랜만에 화면으로 영상 인사를 드려봅니다 제가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아들도 이번엔 동행을 해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밭자리 위주로 산행을 다녀왔구요 연락을 자주 드리는 형님들 분들 그 다음에 난초를 하시는 형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 와 친 지인분들께 어 잘 지내고 있다고 영상으로 자주 뵙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채품 밭자리 난초 판매 영상을 올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난초는 그 삼반 단엽이 나오는 그 밭자리 난초구요 서삼반으로 나와서 아주 좋은 종자로 발전이 되는 그런 밭자리 난초들 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렴하게 무늬가 들어 있는 개체가 많이 있지 않고 무늬가 입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시꺼만 먹엽 이구요 그래서 한번 배양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고 변 발전이 상당히 잘 되고 서로 섯성을 띠는 입으로 올라와서 이제 완전 시꺼만 진녹변으로 바뀌는 종자가 우수한 그런 개체들의 입변입니다 음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있었다면 어 금액이 조금 어 상당한 정도의 그런 난초들 인데 무늬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제 산채품 저렴하게 판매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채품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세트의 메인 입니다 2번 2번 세트 메인 이구요 그 다음에 3번 세트의 메인 메인은 요거는 2개를 한번 영상에 올려 봅니다 총 세트는 축수는 3촉씩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 메인까지 해서 3촉 이번에도 메인까지 해서 3촉 어 이쪽은 6촉 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인 2개 6촉 그렇게 해서 판매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메인 입니다 어 이렇게 생강에 뿔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 잘 내려져 있구요 서산반 개체 구요 아 산반이 좀 약하게 들어 있지만 서산반 입니다 예 서산반 개체입니다 이 바짜리난초 한번 배양해 보실만한 이쪽에도 보면 산반이 좀 들어 있구요 변 발전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개체들이구요 어 1번의 메인 아 입이 좀 작고 뿌리는 잘 내려져 있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져 있구요 어 변 발전을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배양해 보실 만한 그런 단추입니다 까닭지 변의 서산반 입니다 문의는 안들어 있지만 변 마무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시꺼만 진청변 입니다 진청변 이구요 산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지금 그리고 타겟도 아이고 아이고 잘 오가 있죠 이렇게 진청변 에 엽성이 아주 단협변 같이 육실이 탄탄합니다 뿌리 생강 달려 있구요 전형적인 산반입 입니다 이거는 변 마무리 딱 산반성 입이구요 이쪽 타겟에도 아주 좋습니다 입들이 이런데 무늬가 잘 들어 있다면 어 변 발전이 상당히 잘 되는 예 그런 자리인걸 알기 때문에 무늬가 들어 있다면 가격은 상당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새개체 1번 판매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 길러 보셔도 어 후회 안하실 만한 그런 낮춰 드리구요 그 다음에 1번 5만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인 입니다 어 생강 뿌리 잘 내려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배구리 더 깊습니다 완전 접혀 있을 정도로 배구리 깊고요 그 다음에 치마입 거의 장단협성 변으로 아주 육실도 단단합니다 육실도 단단하고 아이고 이렇게 잡을수 잡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틀어져 있어 가지고 이 필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거의 단협변에 가깝구요 이거는 이렇게 완전 진청변에 배구리 아주 깊은 육실이 단단한 그런게 제구요 목대 좋구요 타겟도 잘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 메인 이었구요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제가 퇴근하고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늦었어요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생강 다 되어 있구요 뿌리 다음에 이거는 입장수가 더 적죠 변 마무리도 좋습니다 변 마무리도 좋습니다 무늬만 없을 뿐이에요 무늬만 변 마무리 좋구요 진청변에 시꺼먼 진청변에 입장수도 이거는 딱 여기에 더 지대가 되는 개체이긴 한데 타격까지 딱 세장입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강 뿌리 잘 내려지고 있구요 여기에 이제 뭐 무늬처럼 이렇게 딱 뭐가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병반이네요 병반 병반이구요 이렇게 입은 상당 입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장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입장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변 발전은 상당히 잘 됩니다 이것도 지금 두 장이구요 타치마이까지 세장 여기에 조금 속립장이 하나 더 빠지고는 있지만 이것도 보시면 하나 둘 세장입니다 입장수가 이렇게 적게 나와요 이쪽이 그래서 입변 마무리가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는 자리구요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메인이 두 개구요 3번의 메인은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중백으로는 환협성변입니다 환협성변이고 입 끝으로 이거는 가쪽으로 3반에 좀 몰려 있는 듯한 갑자기 환협성변에 이게 3반이 살짝 걸려 있습니다 살짝 걸려있구요 끈 마무리도 동글동글합니다 옆에 약간의 반성도 좀 보이네요 배골쪽으로 환협성변 이구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지고 있구요 3번의 메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입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무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변으로만 봐주시구요 배골이 상당히 깊은 입변입니다 저는 변 마무리나 요런 개체를 요런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좀 확대가 된 상태구요 아주 시커먼 진청변입니다 무광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요거는 조금 뿌리가 약한데 잘 배양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뿌리 한 가닥에 지금 생강도 달려있기 때문에 요것도 입장이 두 장짜리에요 이건 약간의 반성을 더 보이구요 서산반이 많이 나오는 저는 자리 생강들이기 때문에 한번 배양해 보실 만한 단추들입니다 다 이렇게 산반성 입을 가지고 있죠 요것도 입장이 두 장 10마일 까지 색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제일 큰 건데 뿌리도 잘 내려져 있구요 시커먼 진청변의 먹엽입니다 산반성 입이죠 아이 무늬가 좀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무늬가 좀 더 들어왔다면 좀 정말 좋은 종자의 난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입니다 여섯 종 어 1번 2번은 판매 금액을 5만원으로 특정을 했구요 1번 2번 세트는 5만원 3번을 구매해 주시는 분한테는 어 10만원인데 이제 9만원에 판매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1번 2번은 5만원이구요 어 3번은 9만원입니다 6세트에 9만원 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구요 어 구매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어 전화나 메시지 부탁드리구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산반 밧짜리 난초 드리구요 어 변 발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문의가 잘 나오는 예 그런 개체들입니다 지금은 문의 표현이 안되더라도 어 배양해 보실만한 예 그런 난초 드리기 때문에 어 이 시기 아 오늘 기회로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쟁인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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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